사과 후 사과 후 가자!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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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코트 심판이 망갔어요 5코트 8코트 심판님 9코트 벗은 4코트 자, 60대만 하러 갈까요? 60대만 4강 bringt 2조 1위 2조 1위 2조 1위를 공장 2위 공장 3위 1,2위 1,2위 2,3위 1위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어디라 형들 청 3등 형들 청 3등 형들 청 3등 기다리세요. 제가 방송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3위 4위 저거 끝나고 와서 어차피 신고하니까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네 조이킥 연수하나 11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됐다 됐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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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look dies Ó стал 이 이제 다 들어갔어요. 이제 나머지는 앞으로 뺄 거예요. 일단 백강이 앞에 들어오세요. 정신 때문에. 정신에 정신 말씀해주시죠. 스포츠요? 네. 이제 또 관계가 나오네. 네. 이제 다 들어갔어요. 정신으로. 정신에anny 지사합니다. 정신이. 정신으로. 정신으로. 유성아. 인사님 어쩜 눈치 가지고 가르치라 그러는데 가시죠 사꺼큐 금방 쫓으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은 이게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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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승만 결승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어 시간대 뒤집어온 자, 빨리! 도겟다! 도겟다!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다아악!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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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